오늘은 포스터 촬영입니다 진영이의 비하인드 가시죠 가시죠 till the end 우리 바깥으로 앉으시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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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데요? 네 괜찮은데요?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박싱 해주세요 오 휴대폰 게 있으네? 그죠? 과연 오 뭐야? 오 뭐야? 아 드디어 나온 거예요 저코도? 네 이거 띡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? 네 사원증이 나왔습니다 네 멋있죠? 우리 신인 매니저 중에 해병대에 나왔던 분이 있대요 저희 매니저가 썰을 풀어준... 얘기해도 돼요? 네 저희 매니저가 우리 팬분들이 보내주신 선물을 차에 넣으려고 가져왔는데 그분이 제가 드리겠습니다 해서 딱 잡았대요 그래서 저희 매니저는 제 거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힘이 너무 세서 움직이지 못했다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저희 매니저 진짜 말랐거든요 저희 집 주변으로 이사와서 아마도 소비철이 싫다 할 거 없으니까 제가 운동 좀 같이 다닐려고 이 먼 곳까지 회사에서 한 시간 반 걸리는데 이거 하나 주러 오셨어요 멋지죠? Be happy with us 7월에 방송될 TVN 토일드라마 악마판사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네 박수 들리시나요? 아 아 아 진영의 비하인드 진영이의 비하인드 박진영이의 비하인드 진영... 진영박의 비하인드 진영파크의 비하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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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 진영 이제 그만 비하인드 본부 빙차 급ш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